한글자마자 그럴거면 나랑 만나 뭐야 하나도 안 누거 없네 제 어깨가 저렇게 넓었나 내놔, 내가 될 거야. 야, 전화 왜 안 받아? 내가 네 전화를 왜 받아? 왜 그냥 가? 얘기 좀. 어제까지만 해도 헤어지자고 내치더니 이제 와서 왜 자꾸 전화 지리야? 이거 놔. 얘기 좀 하자고. 배다야, 나 여기 학교 뒷불목길인데 나... 누군데? 너 진짜 미쳤구나. 미친 새끼. 뭐?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왜 만났는지 진짜 모르겠다. 이게 이씨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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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